이게 침략! 이게 침략! 전부 다 넘어지마! 우리가 아예 떠나서 다른 얘기지만 너네 왜 경기 계속하면서 조금만 부적지도 아 하고 넘어지고 아 하고 넘어지고 여러 거 심판 쳐다보고 여기서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밀키라고 그리고 외국목도 전부 다 심판 날인들고 손 들고 이게 침략! 이게 침략! 전부 다 넘어지마! 조금만 계속 그 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